탔다 봐라 안 탔나? 저 봐라 뭐 이 무시 불이야? 시끄더 시끄더 그리노 이런 개기 이 개기 이 개기 이 개기가 이런나? 뭐라데? 돼지고 흑새지 뒤통수 구이도 있네 그 가운데 그 뽀뽀뽀끌레 그 와중에 끓여 불이 튕긴다지 마라 다 탔나 고기는 유튜브 이필이 간다님께서 노릇노릇하게 구우래요 좀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아이고 고기 꼽는 솜씨 제주 흑돼지 뒤통수 이리 챙기는가베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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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 흑돼지 뒤통수 이리 챙기는가베 보글보글 끓여산다 고기는 하여튼 이필이 간다님께서 노릇노릇하게 구우래 엄마야 불이 붙는다 무슨 이런일이냐 밖에 오다 보글더 고글보글 끓여네 이 제주 흑돼지 뒤통수 고기를 처음 먹어요 고기 안 뜨겁나 안 보자 노릇노릇하게 구우면 검사해 본다 이거 이게 제주 흑돼지 뒤통수가 고기가 이리 챙겼구나 그렇구나 잡소